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입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1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큰 변동성 예상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잔잔한 음악 틀어 놓고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는 신나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상당히 변동성 클 수 있구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한번 대응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온유 재고 발표 됐습니다. 일단 상승으로 강하게 띄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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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챙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일단 여기 상당한 딱수건 공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완전 간다는 보장도 없구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끊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박스권 대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인드로 해야되요. 여기 박스권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상승 방향이니까 떨지 않겠습니다. 좀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상승이니깐요. 고맙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820달러 수익 중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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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142달러 수익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21 여기 돌파된 강한 장대양분으로 돌파된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매수였습니다. 올라가면 성공이구요. 쳐지면 끊어내야 되겠죠. 보이는 대로 지지와 저항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메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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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초단타입니다. 일단 별로 깨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원하는 정도 왔기 때문에. 수익이 1280달러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많아요. 마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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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iced가η Frage. 저eration 전見사님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이가 스쳐서 공단에 합nellens안이 지저나와 했다. 밑으로 쏟아집니다. 매수조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673텔러 상당한 변동성이죠. 어그적거리 시간이 없어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1시간 10분정도 했습니다. 1시간 10분정도 해서 1600달러 1673달러 수익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200만 가까이 되죠. 자 욕심 따위 부리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선물 시장 보시자면요. 다우선물이 1.84% 상승중이구요. 나스닥선물도 2.28% 상승중입니다. 다우존스는 61 돌파시도 나오고 있구요. 나스닥은 완전히 평생 다 돌파했습니다. 양호하는 상황이죠.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치고 갈수록 우리나라 내일 모레 이틀 휴장입니다만 한번 더 치고 모레 가준다면 내일이죠. 그러니까 매우 양호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월요일날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마무리 깔끔하게 잘 했으니깐요. 좀 편안하게 저도 휴일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구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깐요. 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닥트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